제가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시련이 없을 거야 저 집은 고통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나 가정의 경우도 예외 없이 시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련,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 인생살이 하셨습니까? 물결이 한 물결이 지나가면 다른 물결이 또 몰려오고 작은 물결이 지나가면 큰 물결이 엄습해 오는 그런 바다 같은 인생 여러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고통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고통의 해결이겠죠 그러나 고통이 당장 해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되거나 어느 기간 지속되는데 고통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실 때 그냥 버려두시고 방관하시고 구경하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위로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파문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위로의 파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는 특별히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머리로 아는 정도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가슴과 생활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생활 속에 마치 조각되다시피 해서 일생토록 기억에 남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인데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는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터져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예찬은 고난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난 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울사도가 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울사도의 경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남달리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따라가는 도당들이라고 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투옥하거나 처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세대반 처형에 앞장서기도 했죠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사도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 주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라고까지 했을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죠 이름 사람의 이름인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함 직임과 관계되어 있는 직함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넬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천국 대통령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부분이에요 바울사도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 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못했거든요 그랬던 바울사도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신학신학자로서 제일 가는 사람은 엔티라이트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티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영국 더르헴의 성공의 주교이신데 주교로서도 얼마나 책을 많이 쓰시는지 1년에 7권 내지 8권 정도 그것도 1,200페이지가 아니고 7,800페이지, 1000페이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학문활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엔티라이트라는 분이 바울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서 신학, 인생이 완전히 되바뀌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체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도중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내렸지 않는다 바로 쓰러졌죠 엎드려졌죠 엎드려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밝은 빛인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쫙 내려오는데 바로 쓰러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주의려고 원정까지 가고 있던 사람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또 눈이 멀고 쓰러지는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죠 나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국 대통령이시라고?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어요 거기다가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는 예수의 제자의 방문을 받죠 아나니아라고는 예수의 제자가 와서 형제 사울이여라고 하면서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또 보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눈 먼 상태에서 눈 뜨고 보는 상태로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게 아 예수가 정말 천국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년을 아라비아 지금으로는 사우드 아라비아 쪽에 가서 혼자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론 이미 확신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장세부터 말라기까지를 붙잡고 씨름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연구해서 맞아 맞아 아 이 구약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 여기 기록되어 있네 여기 기록되어 있네 내가 왜 몰랐지?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무른 동안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기독교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글스도를 만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 아미타가 예수 믿게 된 야고보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이 천국 대통령이라고 또 깜짝 놀랐죠 그리고 14년 후에 나왔다가 또 14년 후에 또 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독교계의 기둥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 글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만난 예수 글스도의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보다 더 밝은 분을 만났을 때 아 예수님이 글스도시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됐을 때 아 예수님이 글스도시구나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하면서 아 예수님이 글스도시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사도들을 만나면서 아 예수님이 글스도시구나 그리고 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 예수가 글스도 이게 몇 중 확인입니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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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글스도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글스도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가 글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노님 오늘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그 밑층 밑에 또 다른 성도님이 사시고 계셔서 밤중에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올라와서 문을 뚜들기는데 밤중에 일어나셔서 권사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 찬송 부르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라면 보통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우주의 대통령 예수 글스도 우리 주 예수 글스도의 하나님 참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잘 알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아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너무나 엄청난 깨달음이었다고 인생 뒤집어놓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뻔적뻔적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 글스도 그런 예수 글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글스도 그럴 때 아이고 예수 글스도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진흙 속에서 국수 가닥 하나 건지려고 하는 북한 소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명품으로 두르고 있으면서 넉마를 잇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그러는데 예수님은 무슨 수제냐? 모든 보물을 전부 다 모아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시니까 만보수저다 만보수저 제가 만드는 모든 보물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 최고 최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흑수저보다 못한 흙을 다 모아놓은 만토수저가 되셨다 이분을 만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자리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이 엄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거기 보시면 3절 끝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모든 위로라는 게 모든 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위로하셔도 나는 위로 못하실 거야 나는 특수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든 간에 모든 종류의 고난 모든 강도 대단한 고난 약한 고난 중간치 고난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모든 강도의 고난 중에서 여러분이 위로받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굉장한 위로를 받을 거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을 고난 중에서 만난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요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진 먼지가 흙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약한 존재 꺾이기 쉬운 존재 부러지기 쉬운 존재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울면 부모는 마음으로 울지요 가슴이 찢어지죠?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어요?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세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모성애보다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통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장례식장에 상주로 계셔보셨어요? 장례식장에 상주로 계시면 그냥 사람이 찾아오는 것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요 옆에 오는 게 위로예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안양의 어느 병원에서 상주로 형제들과 함께 상주로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만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존경했던 친구 저는 죽으라고 해도 공부 못해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6학년 때 제일 잘했다는 것이 60명 중에 8등한 거 그게 제일 잘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늘 1등하고 그리고 북고씨를 쓰면 얼마나 나는 떨려서 못 쓰겠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그림은 또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저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몇 년 전에 전화를 해서 성수야 너 텔레비전이 나오더라 네 목사됐다며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 지금 죽게 생겼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 예수 믿어야 기도에 효과가 있다 믿겠냐?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죠 그런데 나중에 낫다는 거예요 큰일 낫다는데 낫다는 거예요 권 목사한테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니까 건져주신 거지 그러되니까 그 다음엔 교회 등록해서 사장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보니까 거기까지 찾아온 건데 초등학교 때 만나고 처음 만났다 이 병도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옆에 와주는 게 위로란 말이야 위로가 뭐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을 때 엄마네 그렇게 아팠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내 옆에 이게 제일 큰 아픔이거든요 아무도 옆에 없으면 위로가 안 되니까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상처를 보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밴드 바르고 봉대 감아주고 그게 위로입니다 눈물 닦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현재 버틸 수 있는 스테미나를 제공해주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면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 이게 위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울사도가 만났다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거든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암성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지금도 매일 10장 시간 계속 NIB 성경으로 듣고 있으니까 계속 듣고 말씀에 익숙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7년 동안 기도하고 또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낫지도 않고 뭐 애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데 이삭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 그건 그냥 지나갔거든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서 오 40세에 결혼했네 그런데 그날은 보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40세네 그런데 아이가 없었다 하는 기독이 있으니까 오 이삭도 아이가 없었네 그 다음에 쭉 하니까 요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 이삭이 기도해서 자녀를 낳네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네 20년 만에 낳네 하니까 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 상처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쓰다듬으신 것 같아요 쓰다듬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쓰다듬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지금은 이미 다 성인들이 됐지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 고목사님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우리는 9년 동안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 나는 별로 위로가 안 되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이삭을 보셔요 이삭이 20년 만에 20년 만에 자 이게 성경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상처난 부분을 발라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붕대를 감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호해서 그분이 위로사이십니다 컴포트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 붙잡으셔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의 터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10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위로를 통해서 의욕을 갖게 하시고 현재 의욕을 갖게 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힘차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분 이런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로는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번지게 돼 있어요 사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우리가 또 남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번지는 거예요 밤은 호수에 차도를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면서 번지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로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동료들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번지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을 했는데 6절에 보세요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란당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 가는 과정 중에 있죠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 위로가 힘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권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리라 이게 위로가 번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4월 마지막 주 29일인가요? 30일인가 월화수 5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의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이 오시죠 한 270명 정도 여자리 오실 텐데 제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놓고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이 언제 제일 큰 위로를 받냐 하면 제가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제일 큰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도? 교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럼 세상에 고통이 있는데 왜 안 당하겠어요?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위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로받도록 나는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느냐 계속 일부러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은 고통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한 물결이 지나가면 이제는 자자지네 싶은데 또 온다고 물결이 살만하면 또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해할 만한 분들은 이해할 진저 다 이해하시죠? 이게 세상이요 주님이 오시면 이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은 있다고요 어차피 생, 노, 병사 우리가 늙어가면서 죽음의 과정을 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위로받으면 위로가 번진다 고난 중에 위로받으면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번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번지는가? 코끼리는 사람을 위로 못합니다 웃길 수는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애완용 개 키우는데 애완용 개가 내한테 위로를 주는데요 이루가 안 줘요? 꼬리 흔드는 거지 옆에 있어 주는 거지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위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꼴 중에 하나가 자비의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예일 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번지게 하시는데 이 위로를 파문처럼 번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고통당한 사람을 쓰세요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했고 당하고 있고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일행의 고통을 당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지만 종류는 다 다르죠 고통을 열심히 일하면서 당하면서도 고통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고통은 당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건강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건강 자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보 나는 말이야 이번 겨울에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틀 난 후에 딱 온다고 이거 정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십니까 50대 때 그분의 50대 때 여기 한번 옆구리 만져보세요 보통 사람은 옆구리 여러분 만져보세요 여러분 옆구리 다 지피죠 살이 지피는데 이만큼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출렁출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다 지피는데 목사님 만져보세요 내가 아무리 찝을 하나도 안 지피는 거예요 얼마나 근육질인지 말이야 이게 살이 쫙 달라붙어 있는데 힘 있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근육질인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목사님 저 암 걸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절대로 건강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누가 알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순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 당한 사람을 위로하면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 그러죠 환자가 환자 사정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시험에서 떨어져 봐야 시험에서 떨어진 다른 집안의 자식을 이해하고 그 부모를 이해한다고 고통 유경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세요 이 원리가 뭔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동질성의 원리거든요 동질성 사람 비슷해야 고통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한 그룹 속에 같이 모아놓고 서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서로 막 울면서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만 고통을 받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멀쩡해 보니 저 사람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박사고 부자고 미국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런 일을 당했네 이러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 동질성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위의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 내가 내려다 보니까 잘 보이는데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이러신 게 아니거든요 고통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동질성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고난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계속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뿌리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동질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죠 이 동질성의 원리 이게 성육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을 입고 오게 하셨다 성육신의 원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딱 이 원리예요 동질성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가족들을 위로하시려고 교인들을 위로하시려고 나에게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나를 위로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동질성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는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이겼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하면 너희도 이긴다 이거 아니겠어요? 동질성 같은 고난의 세상에 오셔서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시고 이기신 분 그분이 위로하시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냥 저 말씀 인내하면 위로가 안 되죠 저 말씀을 붙잡으면 딱 붙잡으면 고난 속에서 붙잡으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옆에 누가 있으면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낳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말씀을 붙잡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동질성의 원리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모든 환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남들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고난 죽음을 다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식구들한테 너 왜 제사 안 지내? 하면서 당장 고난을 당하죠 예수 믿으면 따돌림을 받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눈총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복된 고난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게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회가 하면서 겪는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편하게 살면 되는데 찬양 연습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작은 고난이지만 있잖아요 편하게 살면 되는데 훈련받아야 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식당에 가서 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부의 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차량 봉사 계속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추울 때 한 시간 두 시간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쳐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하면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건 넘치네 나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 이제 정말 감당 못할 고난이네 싶어도 그것조차도 감당하게 하시는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고난에 넘치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감당 못할 고통은 없어요 다 감당하게 만드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살 때 찾아오는 위로 넘치는 위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희를 주는 위로입니다 넘치는 위로 이런 위로를 주실 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고난 중에 그냥 고난 제거하시면 되지 제거하시면 되지 뭐하러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주시나 갈등이 참 많을 거예요 고난 중에 라는 이 부분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레녹스라고 지금 지난번에 아마 케임부지라고 잘못 말하는 것 같은데 옥스퍼드 옥스퍼드의 수학과 교수고 과학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는 아닌데 어떤 신학자도 못 따라갈 정도로 신학을 잘 아시고 성경 강의도 잘 아시고 무실론자 중에 제일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샘 헤리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토론하면 이 존 레녹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분에게 학생이 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고통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원하시면 고통 다 없앨 수 있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죽습니까 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천명 수만명이 한꺼번에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요 이렇게 대두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전 레녹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교수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고통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거는 간단한데 무신론자가 되는 거는 간단한데 무신론자가 된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왜 당장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냐 하고 무신론자가 돼버리면 고통이 해결됐냐고 고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 안 풀렸거든 억울한 거 안 풀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지막 심판대에 마침내 억울한 것을 완전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건 간단하지만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끌어오는 거다 그 지옥 가는 길이니까 영원한 고통을 끌어오는 거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방관하셨는가 구경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고통의 세상에 보내셨어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고통의 세상에 보내셨어요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주택 없는 고통 따돌리는 고통 멸시받는 고통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은 받았지만 죄를 안 지으셨는데 죄의 유혹받는 고통까지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둔해졌어요 고통을 둔하게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둔하게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느끼시는 어린아이 살결 이상으로 코끼리 발바닥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발바닥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손바닥도 별로 안 아파요 그러나 이런 데 꼬집으면 아파요 더 연한 데 꼬집으면 더 아파요 어린아이 살결 꼬집으면 어린아이 더 아파요 예수님은 고통 죄의 마비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짊어지신 고통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외면하셨는가 방관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성천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계시고 얼마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제리 마신데 제리 마시면 천국 나국원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을 일격에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생한테 자 학생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셔 존 레녹스의 이 논리 앞에 학생이 꼼짝 못하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는 건 간단해 무신론 되는 건 간단해 그러나 고통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더 무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나 고통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위로해 주시면서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데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낙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고통이 전혀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위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멀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하나님 품에 엎드려서 하나님 품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고난 중에 위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9년 3월 30일 머니투데이지에 나온 기사인데 실리콘밸리 저도 가봤지만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죠 실리콘밸리 부자들은 왜 향락 대신 고통에 빠지는가 향락을 누리면 될 텐데 왜 고통에 빠지는가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인데 헬스장에 가면요 아이고 이젠 진짜 못해요 한계 한계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트레이너가 뭐 그러냐 한두 번 더 하세요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힘을 아끼지 마시고 다 쏟아 부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이 심해지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할 때는 땀을 쫙 빼고 힘들지만 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홀가불 시원해지는 거예요 못 느끼시는 모양이네 고통을 통해서 후련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글이 뭐라고 말하냐면 욕구가 즉시 충족되는 삶은 사람을 유약하게 만든다 원하는 거 다 얻어버리면 유약해져요 재벌 3세처럼 마약이나 의존해야 살 사람처럼 유약해져요 원하는 거 다 얻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치유제가 된다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고통이 치유 자기를 치료하는 치유제가 된다 고통이 육체와 정신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고통을 당하면 근육이 생긴다 힘 있는 사람이 된다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 자기를 아는 데 25%를 보내라 그리고 75%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보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고통이 유익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뭐가 유익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죄를 끊어버립니다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를 안 지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에 힘이 생겨요 웬만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막연하던 천국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 아 저 사람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네 하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가봐 해서 보금 전파의 능력을 얻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놀라운 위로 받으면서 이 위로가 번전하는 거예요 위로의 파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파문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위로를 내려주셔서 옆에서 옆으로 위로가 번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